ㄱㄴㅂ 아..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나 보고싶었어요? 저 안보고싶었어요? 내대에 야보 보고싶어요? 얼마나 보고싶었어요? 손이질러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보고싶었어? 저의 탁상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보고싶었어! 자,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오늘 끝난 날 잘 위하철이하고 행복한 시간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에게 화답, 화창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왜냐면,大家都短忠我 너무 오래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와답과과의 와唱의 환경을 오늘은 뜻이 화.. 화..리..허예 화..리..허예 그래서 옷 좀 화려하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오늘의粉丝見임을 이제는 화礼와예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화礼 어떻게 생각해? 예쁘지 않나? 오늘 오늘의 콘서트에 위하여 색상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粉丝見임을 오늘의粉丝見임을 특별히 정해진頭 사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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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네?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네 안녕